안녕하세요. 오늘 먹을 음식은요. 김치크림 볶음밥입니다. 크림이랑 모짜렐라 치즈랑 김치국이랑 김치랑 김가루 넣었어요. 김치국물로 간 맞췄어요. 잘 먹겠습니다. 마실 것은 안바사예요. 남은 김치국과 김치국을 먹어보니까 여행을 좋아해요. 김치랑 사이에도 makan 처음 먹어보는게 쫄깃쫄깃 단무지에서 식감이 너무 좋아요 저는 치즈맛으로 먹어서 치즈맛과 치즈맛을 많이 먹었는데요 치즈맛이 얇게 시원한 맛 치즈맛이 쫄깃쫄깃 치즈맛이 쫄깃한 맛 치즈맛이 쫄깃쫄깃 치즈맛이 쫄깃쫄깃 치즈맛이 쫄깃쫄깃 치즈가 더 맛있어져 치즈맛이 쫄깃한 맛 치즈가 쫄깃해지는 맛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포기하지 않고 예전에 제 한 입에 같이 먹어요 최적화의 한 입 오늘의 한 입은 한 입 제가 한 입에 한 입만한 입 한 입이 너무 좋아요 저는 한 입에 한 입에 한 입 고춧가루 사진끝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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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가 다진 않아서 다시 대단한 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나는 고소한 시원한 것 같아요 나는 조합이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나는 정말 고소한 맛 나는 고소한 맛이 나요 나는 고소한 맛 나는 고소한 맛 나는 고소한 맛 나는 고소한 맛 바삭cones 고춧가루 치즈가 매운 맛이에요 치즈가 매운 맛이에요 맛있다 고춧가루 매운 거 같아요 1,000원 4,000원 5,000원 3,000원 4,000원 쫄깃쫄깃 잘 먹었습니다